줘까지는 아 됐나? 야 확실히 천입사가 눈이 좀 편해 안녕하세요 첫겜이다 첫겜 첫겜 아까 밀자 가자 근데 어디 갈 건데? 내 1024에요 네 맞아요 저 나는 네 마음 써 기필코 저저시킬 근데 기획와라 네 마음 서로 할 건데 없다 기계없다 야 중중중중 중기 많다 여기 다 올렸네 올렸는데? 거기다 오 가자 이거 아 저사람 뭔데? 뭐 얻어 걸렸네? 귀요미 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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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손치 양녀 건디 건디 잡았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으이 흐흐흐흐흠 뭐 왜 그냥 퀴즈가 뭐야? 어 빵 없어 기계 있어 왜 땀 흘리시노? 오 몰티킬? 웃어 마 유성환이 웃어 갑자기 뒤돌아 아 기적비 왔다 기적비 왔다 내가 빌자 갑자기 딜을 보네 내가 빌자 어떻게 요리를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기적비 왔다 아니 방이 간다 하다 하다 중중중중중중 아이 개피 아이 다 잡아뿌노 다 잡아뿌리노 친구 다시 갈래? 다시 가실? 자 이번에 방이 찌를 것 같아요 안 찌른데요? 바로 갑니다 다 뺏음 엄마 깠다 기적비 기적비 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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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셜홀 나 좀 더 올라올게 여기 오빠가 하나 오빠가 하나 없어 중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기적비다 기적비 기적비 기 둘이다 기 둘 멋보다 있는데? 맛있겠네 맛있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밍 자 바로 가자 이번에 어 가자 개가 부인다 이거 없었어 야 양념이다 모기님 기적비 오 와아아아 기적이겠다 이 차 아 이걸로 치네 아 이걸로 치네 모기님 개피 개피 이거 옥방 옥방 새 옥방 있다 야 역시 아이 뽀나가 있어갖고 안내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음 자기 조심해 흠 이번엔 뺑둘 그려그려 그려그려그려 그려그려 이거 없어 잡았다 봐둬 그레이스 개피야 개구 개구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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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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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기적비였다 기적비 왔어 박스 갓 붙었어 우리 야 개구가 있는거 같아 나지 아 나 빨렸다 일곱씨 이거 낚시지 어 낚시야 낚시 야 올라갔어 없어 안보여 저거 낚시하고있네 이거 첨프비랑 저사람 뽀나던데 어 뽀나야 우리피언 지금 울비까지 간다 영원님 안녕하세요 울비 없다 울비 없다 와 나 디귿다 누구야 아 우리피이다 울비통 나 잡았다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을 흐 으 으 으 하 개구 귀호소리 하나 으 으 으 으 방이박스 하나 아직 있나 어 있다 아우 발소리 개우왕 타이밍 잡지 개우왕 9시쌍 나 이거 바로 핀치고 들어갈게 개우왕 그냥 들어와 들어간다 그냥 들어와 반개당 반개당 아 이거 양념 하나 더 와 필 둘 남았네 아 청풍개피 아 하나에 깔렸다 아하핳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야겠다 마무리하자 땡 오글 얼마나 괴롭혔어 양념이다 오 오른쪽 전방 양념 다갔어 오 중호 왔다 건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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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호기 뭐야 오빠 오빠? 건디 이치로왔네 어디로와 건디야 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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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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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